야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이게 상추가 이제 이렇게 커가지고 아 이거 너무 더워가지고 이거 햇볕에 탔어요 물을 줘도 햇볕에 타요 이렇게 햇볕에 타고 있어요 아 진짜 여기도 이렇게 너무 더워가지고 어제 32도였는데 이렇게 햇볕에 타고 있어요 너무 더워요 상추 상태가 시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더워서 상추가 찌고 있고 있어요 우리 집 파수는 이렇게 제가 가는 길마다 골고루 따라다녀요 얼굴 한번 비춰주세요 파수씨 파수양 얼굴 한번 비춰주세요 자 얼굴 얼굴 자 이렇게만 상추가 이거 다 장아찌 담가 먹고 김치 담가 먹고 어떡하죠? 이렇게 다 못 먹어요 이거 먹을 수가 없어요 다 택배로 어디 좀 또 보내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지금 상추가 블루베리 나무 하나 18,000원 주고 사와서 여기 몇 개 달려있는 거 제가 먹고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잘 크고 있어요 이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블루베리 흙에다가 여기다가 심었어요 나의 이 영상 찍는데 꼬리를 사악 찍고 지나가는 너는 누구냐 어떡하지? 어떡하죠? 아 너무 이거는 꽃이 달라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오이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전부 다 오이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? 다 오이예요 참외라고 수정시키다 보니까 오이가 털이 달려있더라고요 여기에 아 참 오이 잎하고 자매 잎하고